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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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오! 물 많이 빠졌네 어디 있어요 문어? 문어가 어딨어? 아! 뭐야 문어 맞지? 네? 나보다 문어 맞아 이거 잘 갖고 와 봐요 아 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안기지 쫩쩍이네 와 이거 완전 이거 문어 새끼네 오! 물이 되게 따뜻하다 오! 이렇게 어! 아 멸치대 대박 우와 정말 컷!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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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 눈 데리고 와 나와 미친놈아 나와 미친놈아 나와 야! 너를 너 이제 너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장난 아니야? 하나 다고 뱉다 그랬지 나 눈 뒤쳐 오! 여기 여기서 나오더라고 오! 오! 문어야 낙지야? 지금 1대1 싸움이야? 아! 미친놈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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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냠냠냠 지금 식사 중이신데 아이고 먹고 살겠다고 보상 움직여 오 대빵 커 오 오 안나와요? 움직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네? 그러게 내일 돌 좀 잡으라고 이렇게 해요? 타이밍이 어떻게 딱 맞았네요? 아니 그럼 딴 데서 그럼 이것도 성게 사려면 비싸잖아요 필요해서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요 직접 이거 써요 이런 거를 어떻게 잡아? 사람들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여기 있을 거랑 사올다고 하지 귀찮아서 그냥 사오는 거지 뭐하러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조금씩 많이 사라지지 이럴 때 꼭 이렇게 먹으면 될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